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본부의 힐링일상. 오늘은 휴일을 맞아 9월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중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지구와 인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생동감 넘치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5구역에 거쳐 전하고 있습니다. 전율하게 하는 자연의 위대함 어리석은 인간에게 지구가 보내는 경고 눈앞에 마주한 듯한 생생한 동물들 매우 감동적이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헬멧이라고 하는 선착순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해상도의 프로젝터와 어함렌즈가 장착된 헬멧을 통해 우주비행사가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지구의 영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광고와 다르게 대략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131년간의 놀라운 기록은 정말 대단하였기에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